대회만 나가면 우승화는 우리 담원을 전세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? 사실 이 스프링 우리는 MSI 대표팀을 뽑는 스프링이 아니라 스프링은 곧 MSI 우승팀을 뽑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 왜냐? 아니 담원이 누가 담원을 장비합니까? LCK 2배 연수화 구성, 장훈엘 롤드컵 다 그냥 다 평정했잖아요 대회만 나가면 우승화는 우리 담원을 전세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? 큰대회에서 누가 조메이커를 막습니까? 바터, 코스, 하테리, 여러분 세나 밴하면 0대100에서 2대98로 2%쯤 속률 높아질 겁니다 캐니언! 이미 새채정인 캐니언이에요 팀의 우승을 예산하면 재미가 없어도 100번 연속 쌓여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번 MSI는 어느 팀이 우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미 결정됐고